네, 지금 다음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곡과 달리 밝은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아이시 피키피키를 준비했으니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있으세요? 아, 네. 다시 한번 옆에 분이 말씀해주시는데 지금 한국어 배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그럼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다음 무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오케이, 클랩 your hand, please. 둘 다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 줄어놔니까 눈치볼 마음 없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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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짱짱하길 hurry go, baby go. 길거리를 누비고 going, boom, boom, boom. 내가 맘에 앉아있는 대로 Americans imaginativ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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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